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정보가 든 찾아가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반값으로 폭락한 상가 빌딩 경매 물건인데요. 이 물건은 제가 작년 여름 2차 기일에 소개를 드렸던 물건이고 이후 반값까지 내려오면서 11월경에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변경이 이루어져 저도 잠깐 잊고 있었던 물건인데 오는 8월 21일 기일이 새롭게 잡혔습니다. 오는 물건은 감정가 21억에서 현재 최저가 49% 금액 10억 5천만원 가량의 건물의 면적만 300평이 훌쩍 넘어가는 물건인데요. 2018년식의 건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는 물건은 중공전 즉 아직 중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가 빌딩입니다. 실제 토지 등기부 이외의 건물 등기부는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한 촉탁 등기가 이루어진 회랑이며 당연히 중공전으로 건축물 대장은 없는 상태인데요. 2018년 건축 당시 승강기와 각종 설비는 모두 마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현재 2024년 약 6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도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을 것이며 하자보수도 감안을 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또한 행정적으로 건축허가 관련 승계 부분도 관할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런 단점들이 많은 물건임에도 반대로 현재 시점 이 정도의 건축을 하려면 적어도 지금의 최저가보다는 확실히 비용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며 6년의 세월을 감안 보수 비용을 더한다고 해도 최저가는 나쁘지 않은 경매라 가능한 금액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체적으로는 아파트가 인근에 마주보고 있긴 하지만 세대수가 많은 현황은 아니기에 실제 임대수입보다는 사옥이나 개인사업용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뒤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물건 사건모로는 2023타경, 1114, 물건정비 등 근린시설, 중공전임물건입니다. 토지면적은 197.23평, 건물면적은 386.58평이고 감정가는 21억 4,236만 5,760원, 최저가는 49%, 10억 4,975만 9천원으로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4년 8월 21일로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와 건물 나누어서 금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감정가는 7억 3,152만원, 평당 371만원, 최저가 49% 금액은 3억 5,844만원, 평당 181만원 현황이고 건물감정가는 평당 365만원, 최저가 49% 금액은 평당 178만원 현황인데요. 중공전임물건이라 해도 2018년식의 이 정도 컨디션으로 지어졌다는 걸 감안한다면 평당 178만원의 현황은 확실히 저렴한 금액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입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위치한 근린시설 경매물건이고요. 바로 옆쪽편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구미 상모지구 도시개발고요. 오늘 물건 바로 뒤편쪽으로 해서는 세양청마루 아파트가 약 330세대, 그리고 뒤쪽편으로 배치된 상모 한신아파트가 약 1000세대가량 됩니다. 그리고 상모동의 직접적인 중심상권은 바로 이라인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옆쪽으로는 구미 1공단까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모지역 전체적으로는 임차수요라든지 거주수요는 꾸준하게 있는 그런 입지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오늘 물건 입지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 물건이고 여기 뒤쪽으로 세양청마루 한신아파트 그리고 여기가 경부선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부선에서 오늘 물건이 있는 말씀드렸던 상모동 중심 메인상권으로 가시려면 여기 일명 굴따리라고 하죠. 지하차도.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중심상권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오늘 물건이 있는 입지가 유동인구가 있는 입지는 아니라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양청마루 등 한신아파트 등 그리고 상모동 본진인 신세계아파트나 우방아파트 그리고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기 상모도시개발고요. 이 편한 세상아파트 등 찾아와야 하는 그런 상가 건물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드뷰로 좀 더 살펴보시면 오늘 물건 후면 모습인데요. 여기 1층, 2층, 3층, 4층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층별 100평가량이 된다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는데 현재 1층부터 4층까지 당연히 중공전이기 때문에 모두 공실의 현황이라고 파악을 하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는 말씀드렸듯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인근으로 해서 주차도 조금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물 뒷편 쪽으로에서도 주정차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옆쪽으로 해서 오늘 물건의 주차장, 여기 차량은 한 6대에서 5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한 현황이고 여기 앞쪽 편으로도 주차는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물 옆면적이 한 380평가량 됩니다. 규모가 그래도 상당히 큰 편이고 규모에 비해서는 주차공간이 좀 협소하다는 점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물건 주변 실거래가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여기가 박정희로라고 해서 대로변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차량이 좀 흘러가는 그런 상권인데 여기도 대로변 쪽으로 해서 평당 472만원, 500만원 한 400 중반에서 500 정도의 도로 접한 토지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오늘 물건 안쪽의 입직이기 때문에 그 절반 금액인 한 250만원에서 평당 300만원 정도로 시세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물건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토지는 현재 세필지로 이루어져 있고 도로, 가수원, 가수원 현재 중공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지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은 중공을 받게 되면 대지로 변경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물건은 도로가 하나 끼어 있는데요. 4.23평 오늘 물건 건물이 있는 주변이 아닌 바로 건너편 쪽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도로가 여기 바로 맞은편 쪽 아파트 주차장 부근에 포함이 되어 있는 4.23평가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4.23평 들어가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물건에 포함된 이 도로 부분이 있는 건물의 건축주분께서 오늘 물건도 건축을 하시다가 이런 식으로 토지 정리가 안 된 거지 않나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건물 부분에서도 1층, 2층, 102평씩, 3층, 4층, 90평씩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옆쪽에 비고란을 보시면 등기부상 229.19제곱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용 승인받지 못한 건물 옥탑 포함평가 건물 중 3, 4층 면적은 등기부상 229.19제곱이나 계략적 실측 면적은 299.19제곱으로 상이함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압류에 의한 촉탁 건물 등기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공을 받고 나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등기부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말소기준권리 설정액은 16억 2천이고 실제 채권 금액은 13억 5천만원 가량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 내용도 한번 살짝 보고 가시면 여기 설비내여, 위생 및 급배수 설비, 화재경보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 있으나 정상 가동 여부는 확인이 곤란하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있을 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현황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공부와의 차에도 나와 있죠. 실측 면적과 등기부 현황상 면적이 상이하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타 본 건물은 기준시점 현재 사용생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일반 건축물 대장이 부존재 상태이며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3 2018년 3월 20일자로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등기가 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늘 물건 감정가 21억 4천만원 비쌉니다. 상당히 높은 그런 감정가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실제 2차 금액이었던 14억 9천 9백만원도 토지의 가치나 건물의 연식 6년가량이 흐르고 6년 동안 공실이었는 걸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고요. 그리고 3차 금액 10억 4천 9백만원의 현황인데 이 금액 또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이번 물건을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분이라면 다른 물건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 회차에 입찰을 준비해보실 만한 분들이라면 법인 사옥이라든지 개인 사업을 위한 입찰은 충분히 건물의 현황이나 연면적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현지 시점 이 정도 물건 건축을 하려고 해도 10억 이상은 당연히 넘어가는 최저가 이상은 당연히 넘어가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지적으로도 법인 사옥, 개인 사업용 충분히 접근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음식점을 예로 들어도 맛있으면 찾아오고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차량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커버가 충분히 될 수 있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차량 운행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신 후에 입찰을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이번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